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해커스 페이지에 제 배너가 이렇게 떴는데 궁금하다고 질문도 많고 그게 뭔지를 말씀드릴께요. 여러분 아프리카 TV 아시죠? 아프리카 TV 보면 BJ가 나와가지고 궁금한것도 물어보고 공부도 물어보고 자양한거 물어볼 수 있는 그런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BJ는 저구요. 갓대완 TV 라고 해서 방명을 그리게 될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신청란에 보면 질문하기도 있습니까? 질문 같은것도 하시고 알람 같은거 신청을 해두면 나중에 실제로 TV 촬영하는 날 알람이 되니까 알람신청도 하시구요. 많이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건 언제 뜨냐면 2월 21일 날 저녁 7시에 진행하니까요. 꼭 구독하시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